김희선 배우 촬영 내내 김희선 씨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어요. 스트레스가 요만큼도 없었어요. 현장에서요. 너무 잘 받쳐주고 너무 많이 도와줘서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희선 씨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제 성격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정말 연기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정말 예전에 그런 첫사랑 풋풋한 그런 사랑하는 느낌으로 촬영했고요. 또 워낙에 이제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들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고 저희 영화가 또 굉장히 훈훈하잖아요. 스토리가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. 정말 또 이런 장르의 영화를 또 하고 싶고 너무 그리워요. 촬영 현장에 지금도. 앞으로도 더 많은 영화에서 김희선 배우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. 우리 한선화 배우님. 이렇게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혜진 배우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